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찡찡이 너 또 카메라 켜니까 또 안 찡찡된다? 너의 그 찡찡됨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어서 참 서럽다 이 자식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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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저 순진무구한 표정 봐 저 가식덩어리 이 가식덩어리 형제이 아니 아니 진짜 불러만 돼 아우 저 진짜 진짜 아우 저 신이 아니 absolut 역시 너 몇 소식으로 그만nen 그거 좀 괜찮아 저희 voltar 넌 넌 아..... 저희는 우리 아저씨 아는데? 미안해 영상 편집 좀 마저 하고 영상 편집 좀 마저 하고 빨리 와봐 아는 거? 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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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 왠지? 하허허허헣 왠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놈~? 너 누가 저렇게 쓰레파를 다 그냥 빵구를 낳았나 했더니 요 놈 자식이 범인이었구만 일로와 일로와 이 요 놈 자식아 너 누가 저렇게 쓰레파를 싹 그냥 다 줘 뜯어놓으래 이 자식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쓰레파 이게 다 이게 이빨 자국이 아 욕심을 하네 새 거를 샀는데 왜 이렇게 빵구가 다 나있어가지고 누가 그랬나 했더니 요 놈 자식이 그냥 가지고 그냥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응? 이거 이거 귀여워 그럼 안 돼 알았지 내 사랑? 네 놀아줄게 놀아줄게 미안해 장난감으로 놀아줄게 저걸로 하지마 우리 귀여워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오 오오 오오오 잡아봐라 아이고 모르게 잘 잡았어요 응 잘했어요 내 살았. 살리고 봐 거쭈 윙 어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